그럼 이제 바로 파기름 내서 볶을까요? 불 좀... 잠시만요. 불 더 어울릴까요? 그러니까 불이 조금 약한가? 네. 지금 좀 약해요. 이제 죽어봐. 김치 국물. 김치 국물 드려요? 지워봐요. 이거 부어줄게요. 볼게요. 네. 아, 맛있겠다. 밥 안 넣었는데 이만큼이야? 10인분이야, 아무래도? 어떡해, 진짜. 단체 손님 오세요? 파티는 아직 끝나지 않아. 나 마치겠다, 진짜. 오늘 내려가서 식사하지 마세요, 다들. 아니, 넣어요? 네. 밥 안 넣는다. 넘치겠는데, 밥 넣으면? 밥 넣으면 넘칠 것 같아요. 밥이 제구만이야? 밥이요. 다 됐지? 제기톱Tech 나와 okeesh. 마음껏 긴먹는 걸로 드디어 왔다... 간을 한번 볼게. 딱 좋아, 딱 좋아. 맛있지? 안 해도 돼, 간. 간 안 해도 돼. 됐어, 완성됐어. 여기가 이제 마지막 하고. 나 참기름하고 깨, 소금. 그렇지. 주혁아, 이불도 빼주세요. 네. 불 뺄게요. 얼어있어, 치즈가. 이 안에? 우리 소장님 머리 좋아서 이거 어떡하지? 근데 가운데가 너무 뭉쳐있긴 해. 일단 덮어주고. 다 됐어. 언니, 뭐 필요해? 아니. 맛있을 것 같아. 맛있어, 뭐이. 뭐야. 뭘 이렇게 못하는 게 없어? 꼭. 왜 이렇게 다 됐어. 이제 거의 다. 밑에 눌러붙을까가 이런 거지. 뭐지? 왜 이렇게 움직일까. 안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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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풀까요? 어, 또. 뜨거워. 조심해야 돼. 네. 혜야, 계란 좀 올려줄래? 계란 후라이를. 와. 야, 계란 후라이 정말 잘한다, 너. 김자반 옆에 뿌릴까요? 네, 좋습니다. 이렇게 푸고도 남지 않았어요? 응. 다 우리 회식! 다. 에브리데이 회식.